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한 이근 전 대위가 오늘 아침에 귀국했습니다. 이 전 대위는 전쟁의 참혹함을 경험했다면서 러시아군이 차량을 운전하는 민간인 사살 장면도 작전 수행 과정에서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. 건강 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무릎 십자인대가 찢어졌는데 견지 사정상 수술이 어려워서 귀국했다고 전했습니다. 또 일주일간 자가 격리 후 경찰 조사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ُّ 겨지